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 일어났냐고요? 저 아까 일어났어요 내 사랑 왔어 내 사랑 들어왔어요 저 어려 보여요? 저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 사실 많이 못 들어봤어요 오랜만 5살 같다고요? 에이 이런 5살이 어디 있습니까? 아기야 하하하 게임하다가 추지 왔다길래 호다닥 달려옴 잘했어요 아기가 또 울지 않고 말을 잘하네요 나 진짜 아기 취급받네 맨날 올리비한테 에이 어떻게 내가 응애해도 위화감이 없어 응애할 순 없지 잘 지내고 있었나 아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입덕하고 첫 라이브에요? 진짜요? 언제 입덕했어요? 아기 밥 먹어야된데 흐흐흐흐 방금 입덕했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압니다 에잉? 안녕하세요 제발 1시간 전에 입덕했다고요? 1시간 전에 입덕했다고요? 또 또 또 그짓말 팬미팅 이후에 입덕했어 아 팬미팅을 우리가 언제 했죠? 한 1월달쯤에 했었죠 맞죠? 아닌가? 그때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내일 입덕할게 내일 입덕할게 내일 입덕할게 뭐야 그래 맨날 맨날 입덕해 맨날 우리 맨날 처음 보자 그러면은 밥은 아직 안 먹었어 아까 방울토마토 하나랑 내가 좋아하는 이거 먹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신민아 여행 작성 먹은 거 구경시켜줘 나 그거 본가에 보냈어 나중에 본가 가면은 한번 보여줄게 아니 그럼 맨날 탈덕도 해야되네 아니야 그런게 어딨어요 나 본지 진짜 삐집니다 맞아 이거 요구르트 건데 나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되게 약간 요구르트 같으면서 좋아 나중에 올리비도 야구르트 아줌마 있으면 이거 사먹어봐요 나 지금 맥북이 앞에 있겄네 맥북 화면이 큰일났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올리비 오늘 뭐해요? 오늘 다들 뭐하십니까? 라이브 봐요 라이브 끝나고 주지민 주지민 주지는 쉴 땐 이런 모습이구나 저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저 지금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머리는 좀 그 부시시하지만 약간 반곱슬이어가지고 비싸지 않아요? 비싸지 않아요? 청초해? 그게 포인트에요 오늘 아 위버스콘 아 근데 다들 그때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그때 메이크업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이거 뭐야? 눈 밑에 살짝 좀 붉게 한 거 그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무대를 를 하면은 옛날 센 화장만 했잖아요 사실 막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포인트 되는 화장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이버스콘이 야외 무대인거야 그래도 야외 무대면은 자연 조명이 있잖아요 그 조명에 원래 화장법대로 하면은 뭔가 얼굴이 너무 칙칙할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뭐 좀 펑키한 교복도 입었겠다 싶어서 메이크업 쌤한테 이제 쌤 저 또 오늘 메이크업 눈 화장은 많이 안 하고 밑에 이 블러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붉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야외 무대고 하니까 음 어떻게 좀 해야 올리비에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날 찍은 사진들이 좀 많아요 올리비아 좋아할까봐 올리비아 좋아할까봐 사진도 많이 찍어놨어요 아 음료수는 어디 시원해야 맛있는 거 같아 귀여워서 깨물뻔 했어요 흐흐흐흐 사진 더 있니 혹시 사진 많죠 하지는 hi 수고기 자 아쉬웠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좀 크죠 매두사는 진짜 야외랑 다른 팬분들도 계시니까 더 이게 흥분도 되고 빨라지고 벅차고 하니까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매두사는 진짜 임지씨 라방? 임지 지금 라이브 방송이야? 나랑 같이 하고 있어? 오늘 뭐 먹으니? 아직 안 먹어요 아직 안 먹어요 뒤에 있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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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또 이제 나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 만났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또 추억을 얘기하면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컸어 근데 진짜 애들이 군대 얘기? 군대 얘기는 근데 애들이 많이 안 했어 이번에 많이 안 했어요 내가 맥북 하면 이상해 뭐야 왜 그래? 모르겠어 생각이 많겠다 안녕 우리 우리 안녕 언제 어떻게 이랬어?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? 응 우리 내가 보여줄게요 좀 이따 내 맥북 화면이 어떤지 갑자기 왜 이럴까 그게 오세지네 오세지 쓰시모자가 뭐야 너? 쓰시모자? 쓰시모자? 베이질리 만다나 쓰시모자 쓰시모자? 쓰시모자라니요 모자가 아니에요 그냥 천이에요 천 아 근데 진짜 웃기네 쓰시모자 좋아? 좋으면 됐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? 어제 친구들 만난 얘기 하고 있었어 초등학교 친구들 근데 너 이거 이걸 뒤에 이렇게 해놓으면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? 계속 보이니까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? 진짜 거슬릴 것 같은데? 라이브에 집중돼 약간 좀 최면당하는 기분이야 이거 뭐 이거 나 아니야? 나 왜 있어? 너야 이거 보내줬잖아 연색돼 사실 지금 추진이 지금 웹북 모니터가 그 보라 보라색? 핑크색 빛으로 그 깜빡깜빡거려봐 그 옛날 TV 그 뭐라 해야 돼? 블루스크린 약간 블루스크린처럼 클라스 클라스 나 진짜 말끔하게 썼는데 그게? 근데 이거 5년 돼가지고 맥북도 더이나 먹었나보다 많다 와 이거 진짜 왜 이러냐? 이거 때문에? 일단 용기 내서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약해질 것 같아 나 마음이 아프다 근데 오 진짜요? 점심시간에 애들한테 메두사 틀어졌어요? 혹시 선생님이세요? 진짜요? 아이유 티셔? 됐다니까 습기 먹었나? 뭐야 기계 한 번씩 때려주면 돼 그렇지 그렇지 멋진 모자 맨날 듣는데 근데 추지 입덕했대 아우 감사합니다 맞아? 확실해? 확실하지 아닌 거 같은데 아까 뭐 나보고 내일 입덕한다 했어 왜 피지방에서 마마 저스피 무대 봤다고? 잘했어요 훌륭해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더 크게 틀어요 그냥 어떻게 보자 보고 싶었어 번호야 가슴 두근거리는 듯한 최근에 느낀 행복 저는 추지 가끔 추지랑 눈 마주치면 가끔 행복해요 으응 그냥 웃겨가지고 추지만큼 그냥 눈 마주쳤는데 웃긴 사람이 없어 그냥 뭔 소리야 나는 그거 임지 엽사 볼 때 나 진짜 그만한 엽사를 본 적이 없어 흠 아니 그게 되게 브금이랑 화면이랑 뭔가 되게 조합이 대환장 조합이네 학교 올리비 짱 많아 진짜? 진짜요? 그 학교 어디에요? 저희 한번 갈게요 네 갈게요 여기서 너무 좁은데 몰래 에어팟 끼고 보는데 어딜까? 그런 느낌 재밌긴 하지 원래 몰래 하는게 좀 재밌어요 올리비 근데 학교에서 몰래 그 그 뭐냐 옥수수 300원짜리 아 그 깡 무슨 깡인데? 그거 먹는 거 그치 그런거 많이 먹었지 브이콘 브이콘 몰래 먹기 근데 그게 브이콘이 제일 어려워 뭔지 알지 소리나가지고 소리 엄청 크지 근데 브이콘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 전자렌징 왜 내가 학원에 있을 때만 하는 거야 학원이 언제 끝나시죠? 학원 언제 끝나요? 내가 평생 다녔던 공부학원은 수학과 학원밖에 없다 나 수학, 영어 수학 영어 잠깐 근데 수학 진짜 충격이었지 나는 중학교 들어갔던 때 수학, 수학점 청구는 진짜 충격이었어 어려워서? 응 난 고등학교 원하더래요 고등학교가 진짜 어렵더라 공부 안 하다가 할라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공부 안 해서 수학점에서는 어느정도 나왔거든 그니까 중학교 때 왜 들어가지마는 진짜 공식이고 이러니까 어려워 응 수현이 뭐 산거 있어? 강아지 옷 5만원 어찌 샀어? 와우 플렉스 했네 나 뭐 샀지? 저는 최근에 그런거 많이 샀어요 그 그 뭐라 해야지 월베이퍼 포스터 아 포스틱 같은거? 포스터 벽에 붙여 숙소에도 붙여놓고 회사에도 붙여놓고 맞아 우리 영감을 줄 만한 글기는 아니면 멋있는 사진 회사에 다 있어 이거 모자 좀 줄래? 팔찌 주세요 나누할까요? 나누 무료나눔 할게요 나는 나도 난 바지 하나 산거 같긴 한데 요즘 요즘 아웃핏의 흐름은 어때? 패션의 흐름은 요즘 뭐야 요즘 그냥 티에 어? 야 이거 이쁘다는데 맞지? 티에 있는 바지 이쁜데? 이것도 이쁘네 이거 그거네 반대로 거꾸로 맞아 거꾸로 되어있는 바지 색감이 좀 이뻐서 샀어요 디자인이 특이해가지고 응 포인트 응 잘 Vander 도착اع 다시 cierge 이쁘 center 그리 바지 한 Ma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